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오늘 유부초밥이라고 유부초밥 전문점 새로 생겨가지고 네 유부초밥 생겨가지고 소개하는 영상 시작합니다. 네 지금 유부초밥은 에그 유부초밥인데요. 완성 시내에 있고 에그 유부 4,700원 짜리입니다. 요렇게 메뉴판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구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 유부초밥이고 안성점 4개. 4개에 4,700원인거네요. 약간 음.. 초치로 구웠나? 왜그래? 맛있게 생겼네요. 에그 뒤집어봐 오빠. 한번 뒤집어볼까요? 네 요렇게 쌓여있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눕혀줘야지. 다시 눕혀줘요? 아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아 네. 이렇게요? 뭐야? 에그가 있어? 에그가요? 어 에그는 안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